4차 산업혁명의 꽃,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는 고기능화, 소형화되어 포터블 및 웨어러블의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센서 활용의 최적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는 모듈화된 초소형 센서와 이에 대한 활용 기술이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초소형 3차원 모듈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레드서브마리는 앞선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고성능 센서 모듈을 새로운 공급 체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클리드는 레드서브마린이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센서 모듈입니다. 광학을 기반으로 생체 신호를 검출하는 PPG 센서 모듈로 가로 5.16mm, 세로 3.36mm, 높이 1.3mm의 작은 크기 내에 센서는 물론 센서 구동 회로까지 탑재한 놀라운 제품이죠. 이는 일반 센서 활용 회로의 3분의 1 크기로 센서 형태는 유지하면서 활용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차원 회로를 3차원 설계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광학 특성을 위해 표면 처리가 되어 있으며 후면에 메인보드와 연결할 수 있는 8핀 브릿지가 배치되어 있어 제품 설계에 유리하며 제조 공정도 간소화했죠. 시클리드는 특정한 빛을 피부에 투과시킨 후 반사된 빛의 흡수율을 통해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광연류 측정 모듈입니다. 광학 특성을 이용하여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맥박 변화량, 최대 산소포화량, 칼로리 소모량, 스트레스 정도를 산출할 수 있게 합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웨어러블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하드웨어 크기를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IR과 레드 LED를 활용하여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 활용이 가능한 시클리드 1 웨어러블 전용으로 그린 LED 기반의 시클리드 2 IR, 레드, 그린 LED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한 시클리드 3를 출시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확장성과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시클리드는 추가적인 회로 개발이 필요치 않은 하이브리드 센서 모듈로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기업에 매우 유리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드 서브마린은 제품 공급 시스템 역시 혁신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기업을 배려해 소량의 주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죠. 주문자에게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기술을 지원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도 커다란 이점입니다. 레드 서브마린은 센서 모듈 공급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레드 서브마린은 국내외 총 11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통해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새로운 도전 레드 서브마린은 드높은 비상을 꿈꾸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